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입동이 지나면 집집마다 김장김치를 담그는데요. 방화일동 주민센터에서는 소외계층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곽순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3일간 방화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직능단체,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저소독 가정에 전달될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함께 만든 사랑의 김장김치가 여러분들의 한 겨울 든든한 밑반찬이 되고 이웃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밥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20여 명은 일요일 휴식도 반납하고 개화동 배추밭에서 800여 포기의 배추, 무, 파, 갓 등을 직접 채취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봉사자들은 절인 배추와 여러 야채를 준비하고 가전양념으로 맛있는 김장속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날 배추를 먹음직스러운 양념으로 버무려 따뜻한 사랑을 가득 담은 맛좋은 김장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3일째 김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드릴 생각하니 기쁘고 행복합니다. 한편 직능단체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이번 김장김치는 지역의 저소독층 3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 담근 사랑의 김장김치로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강석우민영상기자당 곽순란입니다.